이번 주부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보유하신 종목으로 실적 시즌 잘 버텨낼 재간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없다면 저희가 손 내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녀 선생님 수익난 종목이 많습니다. 복습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예습도 철저히 시켜드릴 거고요. 새빨간 전략에서는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내일 있잖아요. 미리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시장이 동력이 될 수 있을지까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배경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월요일 빨간맛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밀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오래 기다리셨죠? 다녀 선생님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정말 얼굴 까먹는 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실적 기대감 속에서 시장 너무 잘 가는데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카카오 30만 원도 넘어섰고 또 짝국이면 네이버까지 주종목 계속해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상승하게 된 배경은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반영된 거거든요. 이 실적이 2020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2021년, 2022년까지 국한되기 때문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카카오를 보더라도요. 네이버하고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계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매수했던 연기금이라든가 지금 외국인이라든가 손박김이 나오고 있죠. 물론 투신권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은 항상 감조했던 부분이 지금 시점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실적들을 기대된다면 시세는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16년보다는 못해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2021년이라든가 2022년 실적 보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카카오 역시도 똑같습니다. 카카오 역시도 보면 2020년 실적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 2022년까지 실적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보더라도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냈지만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선박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지만 여기서는 저는 매수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또 손박김이 나와서 카카오의 경우를 잃을 때 본국적으로 28만 5천원 이 부분에서 눌림이 일단 바닥된다면 차라리 매도하고 저가에 재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언택트 대장주 카카오와 네이버 일단은 안전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재매수를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뵙지 못한 사이에 정말 수익이 빵빵하게 났더라고요. 하나하나 리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뉴 같은 경우는 50% 수익이 나기도 했고요. 또 비아트론 오늘 또 호재가 있었는데 오늘까지 10% 수익률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이 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서 GN1 에너지까지 46% 수익이 났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비아트론이라든가 뉴라든 거는 말씀드린 게 실적 호전 부분 때문에 매수를 드렸죠. 뉴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6,600원에서 6,800원을 잡아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900일 이동 평균선에서 맞고 저항을 보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뉴 같은 것들은 누가 매수를 했나 보면 투신권에서 일단 매수를 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사모펀드하고 투신권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900일 저항이기 때문에 목표가 부분 다 왔죠. 6,600원에서 6,8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일단 900일 저항을 돌파할 때까지는 한번 눌릴 수가 있죠. 그러면 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5,500원 전후까지 한번 밀려준다면 여기서 대공약국으로 보자. 지금은 일단 차익 실현 관점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적 호전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비아트론 오늘 공시가 작년보다 여기 보시면 작년 실적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500억이었고 올해 매출액이 850억이었거든요. 940억 가까이 920억 이상 되는 수주 공시권으로 해서 지금 거래 정기인데 결국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높아진다. 지금 상태로 보더라도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돼서요. 결국에 9,600원 이상 개출 상승해서 9,600원을 지지해준다면 궁극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우리가 먼저 봤던 1만 800원 이 고가권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거예요. 1만 800원 돌파한다면 그 다음 목표가 제시했던 부분이 1만 2천 원 부금이거든요. 이 가격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혜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바닷건을 이날 손절가에 이탈하는지 굉장히 쫄렸는데요. 결국에 목표가는 일단 도달했지만 지금 현재 보더라도 이 가격 2,335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이건 다시 한번 2,335원에서 2,940원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죽은 게 아닙니다. 2,335원 지지력을 한번 확인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익 자판기라는 말을 꾸준하게 지켜내고 계신 다녀 선생님이십니다. 오늘도 못지않은 수익 선물해 주세요. 오늘의 주포타 종목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역시 움직였던 부분이 게임 관련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잘 듣고 하세요. 지금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조금 또 속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엠게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게임 업종분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고요. 왜 중국의 한활령 해제라는 부분이 시장의 매기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본다면 뉴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기관들 매수는 없어요.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14만조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밀린 그런 국면인데요. 여기서 보더라도 잘 듣고 가세요. 지금 이제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시장의 매기는 확정됐고 게임 업황의 실적 개선도 기대되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더라도 뉴 같은 경우는 6천 원대는 이 보면 여기 보면 5,960원째 되면 매물격이 굉장히 커요. 이 가격을 돌파해야지 6,500원, 7,000원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 뉴을 왜 잡았냐고 하면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엠게임 같은 경우는 오늘 상황에서 보면 KB증권창고가 지금 현재 102만 7천조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KB증권창고는 제가 아까 2시에 이걸 보내드렸을 때 KB증권창고의 순매수 수량은 대략 97만 8천조였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약 2만 5천조 이상 순매수를 가담했다라는 것이고 KB증권창고의 현재 평균 단가 수준을 본다면 굉장히 높아야 5,540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KTB증권창고를 보더라도 KTB증권창고는 지금 수량의 변동이 없이 그대로 매집력이 100%죠. KB증권과 공교롭게 KTB증권인데 두 개의 매집력이 100%라는 거예요. KTB증권 같은 경우는 2시에 수량과 지금 현재 수량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를 올리는 핵심적인 창고는 KB증권창고일 거고요. KTB증권의 64만조 가까운 수량의 평균 단가는 조금 높습니다. 5,62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매집력은 지금 한 4% 수준이죠. KTB증권창고 역시도 31만조가 있는데 얘기가 5,570원이고 미래대우창고도 역시 대략적으로 4% 수준이죠. 14만 7천조가 있는데 얘도 5,566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셨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기관들이나 매도 나온 게 아니고 외국인 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한금융창고는 외국인 매도창고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M게임의 분봉을 보면 지금 현재 제일 좋은 부분이 여기였거든요. 지금 보면 궁극적으로 적정 매수가격을 제시해드린다면 이 부분입니다. 5,170원 수준 5,170원에서 5,230원 수준까지 일단 잡아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5,160원까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것들 M게임은 손절 가격을 얼마를 잡으시냐면 5,150원을 손절 기준으로 잡으시고 5,150원이 깨지면 5,140원에 일단 매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는 건 뭐냐면 KB증권창고와 KTB증권창고에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5,500원에서 5,540원에서 5,600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등 목표를 봤을 때 5,540원에서 5,600원 수준을 M게임 목표가로 본다면 문제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더라도 5,300원대의 돌발 모멘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호가라도 싸게 중국적으로 5,200원 밑에서는 한 번쯤 매수해본다면 KB증권창고와 KTB창고의 평균 매수 가격 수준 5,550원에서 5,600원 수준까지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철저히 추격 매수는 아닙니다. 저가 매수 낮은다면 오늘 못 싸도 괜찮습니다. 내일 마이너스 나더라도 손절 과정만 준수한다면 우리가 한 번쯤 안정 수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주포타 종목 M게임 살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M게임 언급해 주시는 동안 비아트론이 다시 한 번 거래 재개가 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주 주포타 종목으로 주셨는데 오늘 주단지도 게임주 한 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택트 관련주,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게임주 잘 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에 NC소프트의 경우는 목표가가 120만 원까지도 우상향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분들 더 버텨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단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노려볼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크지만 이건 역시도 추가적으로 누가 사주는지 봐야 돼요. 지금 차익이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가 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의 적용을 하면 NC소프트 역시 20%, 30%, 50% 세 번 나눠서 이제 99만 7천 원, 99만 5천 원 이상 부터라면 먼저 20%를 차익 실현하고 더 간다면 100만 원 이상에서는 30% 나머지는 다시 한 번 추세가 매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확인하고 50%를 매도하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서 보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도하더라도 50만 원 수준에서 한 번 우리가 재매수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주셨던 넥스윤치트의 경우는 2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NC소프트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M10W 단야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